두 번째 연주곡은 꽃의 왈츠입니다. 사탕로정 시녀들 24명이 나와 꽃가루를 뿌리고 화려한 군무를 추는 곡인데요. 첫 멜로디가 귀를 압도하고 따뜻한 음색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. 세 번째 곡은 행진곡입니다.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를 행진하면서 기쁨의 춤을 출 때 연주되는 행진곡입니다. 행진풍의 연주가 음악 전체를 지배하고 흥을 더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곡은 트레팟 러시아 춤입니다. 2막의 디베르티스망 즉 줄거리와 상관없이 돌거리를 위한 곡으로 러시아 농민들이 즐겁게 추는 아주 격렬한 민속곡입니다. 우리를 달콤한 과자 나라로 여행하게 해줄 김상현 지휘자님과 대천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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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